북항 재개발 사업이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사업주체인 해양수산부가 북항 재개발을 좌추시키려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김진웅 부산시의회 의원과 전화연결을 통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김진웅 시의원입니다. 지금 북항 재개발 사업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던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국책사업의 주무부서인 해수부가 갑자기 트램사업 등 공공콘텐츠 사업이라고 하죠. 여기 문제가 있다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추진단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그로 인해서 약 두 달 넘게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도 아직 발표하지 않고 또 지연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공사 전반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라고 하면 당초에 목표한 내년 완공 목표와 차질이 있지 않느냐 이래 예상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해수부가 북항재개발 사업을 좌추시키려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북항재개발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미래의 100년 대결을 결정짓는 국가사업입니다. 중요한 국가사업인데. 그런데 해양수산부의 자체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무리한 표적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자칫하면 북항재개발과 함께 2030 월드엑스포마저 무산될 그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북항재개발 사업의 총공사비의 10% 범위 내에서 트램이라든가 편의시설인 공공콘텐츠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재부의 어떤 성인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현재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중에 느닷없이 해수부가 내부 문제는 내부 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야 하는 재정사업으로 규정짓고 감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기재부도 이미 이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무리하게 표적 감사를 진행을 한 것은 북항재개발 사업의 주도권을 뺏기 위한 해수부의 발목잡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부산시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적감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1단계 사업에서 상업용 숙박시설 땅장사로 또 원도심의 조망권을 해송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이런 데 불구하고 해수부는 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수부가 땅장사가 아니라면 그 차익은 모두 북항재개발 사업에 전액 재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이 오기까지 이를 방치했던 청와대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직접 나서서 진상조사와 함께 해수부에 특별감사를 해서 부산시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이야기했던 해수부 장관도 책임을 지고 부산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북항재개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고요. 이게 제대로 진행될까지 계속해서 부산시민들에게 부산시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진웅 부산시의회 의원과 전화 연결했습니다.